구척은 소변 분리에 좋다 입니다. 소변을 보실 때 시원하게 보셔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 바로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소변을 보고 나도 잔류감이 생기고 시원하지 않습니다. 이때 구척은 신장의 열 에너지를 보충하고 호르몬을 활성화 시켜서 소변 기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. 특히 여성들은 냉증에 좋은데요. 이 구척은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차가운 기운을 없애주기 때문에 냉증 대압증에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구척은 상처가 난 자리에 이것을 다려서 바르기도 하는데요. 상처가 난 그 자리를 빨리 세사리 돕게 하고 염증을 제거해서 회복하게 도와주는 효능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염증으로 생긴 고름을 삭혀주기도 하구요. 빨리 회복하게 도와줍니다. 하지만 구척은 열 체질 특히 신장염, 방광염에 사용하시면 부담이 되겠습니다.